원투 faço 왜 죽어? 먹고 살아야지 그래 오늘의 거다 잠들어 먹고 살자 먹고 살자 에애애애애 bucks 뭐야? 난 또 살ontec Koreanרכ раз 살다 살다 은행에 도넛당 있는 게 또 처음 듣네 여보세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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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까지 다른 집 가보려고요. 사장님 그거 다 내가 판 거야. 어떻게 도장 여기다 찍으면 됩니까? 넘겨서. 그 뒤로. 바쁘니? 아닙니다. 그럼 빨리 튀어나갈 새X야. 여기 무슨 기원이야? 바둑 뚜까? 이자를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팔만 들었지 숨 날강도 X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그걸 대부분 다 그래요? 어머. 내가 이거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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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해야. 바로 가. 난 이제 봐줄 만큼 봐줬다고 생각해. 화숙비. 이번 달에도 돈 안 내면. 받으세요. 방 빼는 줄 알아? 멀쩡하게 생겨갖고 어디 가서 돈 빌리러 다니지 마. 아니 어렵다더니 희릉 계속 그냥. 변체. 야. 너 뭐 했어? 무슨 짓였어? 어? 빨리 말해. 너 술 취해서 내가 얻고 오는데. 내 땡에 내가 오줌 찼어. 아저씨. 아저씨가 그 아줌마한테 얘기 좀 해. 저 진짜 요즘 힘들어요. 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알바에서 겨우 마련한 겁니다. 나한테 시집 보려고? 눈치도 없고 배짱도 없고. 노! 아니야. 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화이팅. 아니 이거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 보고 싶다. 어? 이거 튀어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안 봐. 이걸. 이게. 제 아이한테는 쉬워. 죄송하지만 근데 그 아줌마는ruck이 잘 안 좋다고요. uk. 알겠습니다. 띵은 보고싶어. 너는 왜 마세요? 너는 왜 하고 싶다. 너는 왜 이리나? 너는 왜 이렇게 남은데 요리를 안 Woman?